3년을 끌어온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내외 횡령재판이 드디어 검찰 구형이 나왔습니다. 친형에 대해서는 7년 그리고 형수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했는데 왜 이 정도 형량일지 그리고 이 형량 향후 선고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리고 이 형량에 대해서 현재 박수홍씨는 어떤 입장일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박수홍 친형대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횡령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친형 박씨에게는 7년 형수에게는 3년형이 구형됐는데 이런 구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친형은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다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초범이어도 7년은 굉장히 센 편입니다. 하지만 그 횡령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박수홍씨 측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형수는 왜 3년일까? 이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주범이 박씨 즉 친형이 주범이다. 이 점을 고려하고 역시나 초범이 정상 참작돼서 이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한다고 접붙였습니다. 자 형수는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결국 공범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친형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왜일까요? 자 집행유예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는데 현재 친형에 대해서는 7년의 구형이 내려뒀죠. 여기서 재판부가 다소 낮춘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경우에는 집행유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벌들 같은 경우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재벌들을 위한 맞춤형 선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선고 기준에서 3년이 중요한데 친형은 7년이 구형됐기 때문에 3년을 넘는 선고가 최종적으로 이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 구형에 대해서 박수동 씨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지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수십억대 횡령에 있어서 이 정도 구형량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기 되게 어려우실 것 같고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구형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십억대를 횡령해서 구형이 7년 되면 실제 형 선고가 한 5년 이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경제학적으로 범죄를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형량이죠. 근데 통상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구형에 대해서 친형 박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 씨의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 사건 전까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 있는 형제들이었다면서 박수홍을 위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 됐다. 몰라서 잘못한 건 죄값을 받겠지만 평생 동생을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취한 나쁜 형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전까지는 무죄를 주장했죠. 근데 구형이 나온 다음에는 몰라서 잘못한 건 죄값을 받겠다. 즉 본인은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돌아가게 해달라. 과연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이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박 씨의 최후 진술을 들어봤을 때 실제로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일단 피고인 신문에 나선 친형에게 검찰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박수홍 친형이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학원 교육비와 헬스클럽 등에 지출한 것이 복리후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친형 원래 라엘의 법인카드를 사내이사로서 갖고 있었는데 제가 한 장 갖고 아내도 한 장 갖고 박수홍도 갖고 있었다. 지갑에 넣고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이 PC방 사용에 대해선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일을 하고 게임은 잘 못했고 검색도 하고 자료 워드도 작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시간에 1300원 정도 결제했고 음식 주문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수홍 씨는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결혼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도 없죠. 그런데 이 PC방 내역 이걸 슬아의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 혹시 친형 내외의 자녀들이 사용한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형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러면서 말꼬리를 다소 흐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 밖에도 카드 내역을 보겠습니다. 키즈카페, 학원 교습, 편의점, 식당, 미용실 등이 나오는데 일단 박수홍 씨가 40대 후반 50대로 넘어서는 박수홍 씨가 이 내역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보기엔 어렵겠죠. 이거에 대해서 친형은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기업, 가족들이 운영을 한다는 거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 돈 누가 벌었죠? 박수홍 씨가 방송 활동을 해서 번 출연료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기업이어서 이렇게 써도 되는 줄 알았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이용에 관한 겁니다. 상품권 결제는 박수홍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는 박수홍이 사용했다. 명절 때는 박수홍이 지인, PD 동료들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 박수홍이 달라고 해서 갖다 쓴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서 뮤직비디오 작업할 때 한 스태프에게 선물 등으로 썼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계속 추구하니까 박수홍도 모두 알고 있는 얘기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박수홍 씨는 이런 상품권을 누구 지인들에게 임의로 준 적이 없다고 이미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품권을 건넸다는 박수홍 지인들에게 몇 차례 확인을 했는데 그들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허위 직원 얘기가 있습니다. 허위 직원을 두고 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횡령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가족개혁이다 보니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죄송하다. 잘못은 또 인정을 한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죠. 공판은 약 3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강조를 했는데 검찰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가슴이 떨린다. 구속된 이후 불안정하고 최근 받았던 건강검진 때도 간 수치도 높고 우울증도 있고 대질신문 때도 머리가 아팠다. 지금도 귀가 윙윙거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라고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결국 10분 정도 재판 중단 즉 휴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부동산 관련 의혹이에요. 서울 마곡지구 투자와 펀드 거래 등에 대해서 박수홍 씨의 계좌나 법인 자금이 사용된 것 이게 바로 박수홍 씨의 요청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수홍이 인터뷰를 했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박수홍이 결정을 했다. 박수홍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부모님이라고 해서 결정을 할 수는 없다. 북한 체제처럼 서로를 감시하기 때문에 본인 허락 없이는 돈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오오 담당자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 기업이어서 다들 북한 체제처럼 서로를 감시하고 있어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런 투자 전부 다 박수홍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다. 근데 앞서서 전업주부인 형수가 약 20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형성한 거에 대해서는 재테크를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얘기로 박수홍이 결정을 했다고 하면 결국 박수홍의 돈으로 했으니까는 전부 다 박수홍의 소유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여전히 그건 재테크를 잘한 우리의 소유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수홍씨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을 했다. 계좌도용이죠. 이거에 대해서 박수홍의 개인 계좌를 절대 사용한 적이 없다. 하늘에 맹세한다고 강하게 부인을 했고 부친이 박수홍씨의 아버지가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친족 상도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친형은 아버지가 은행을 너무 좋아하셔서 상암동 일대의 은행을 순회하는 것처럼 다녀 어머님에게 혼이 난 적도 있다. 박수홍 계좌를 개설할 때 피고인의 아내 이 씨의 서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검찰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박수홍의 계좌를 이용한 건 알겠는데 그 계좌가 박수홍은 모르는 계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홍의 계좌를 개설이 됐는데 여기에 박수홍의 서명이 아니라 아내 즉 형수의 서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박 씨는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서 며느리를 비서 데리고 다니듯 다니셨다. 그래서 아내가 서명을 하는 것이다. 은행에서 본인에게 즉 박수홍에게 유선으로 확인을 했으니 계좌가 개설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려가서 박수홍 씨 통장을 임의로 개설을 했는데 비서처럼 며느리가 따라다녔던 거였고 그리고 아내가 서명을 한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수홍 씨가 유선, 전화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거듭된 주장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주장 가운데 박수홍 씨의 잘못을 탓하는 친형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박수홍 씨가 클럽에 다닌다든지 유흥비 등으로 돈을 더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그거에 비해서 적게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이 주장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중들은 박수홍도 그런 식으로 돈을 썼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재판 무슨 재판이죠? 박수홍의 횡령 재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홍 친형 내외의 횡령 재판이면 그들이 횡령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분들은 박수홍은 더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 사건의 본질과 맞지 않죠. 결국 이런 게 기사화되고 얘기가 돼서 그쪽으로 관심이 가도록 박수홍도 잘한 거 없네 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여론, 몰이,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왜냐면 몇몇 댓글을 보거나 하면 또 제가 박수홍 씨 입장에서 옹호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본질과 맞지 않은 그들의 주장을 일일이 옮기는 게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된 건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 구형 결과에 대해서 과연 박수홍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노종원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박수홍 씨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끼시는 편인데 배우자분 통해서 전달받을 발언은 굉장히 좀 착잡해하시고 황망해하신다. 형량도 그렇고 형이 오늘 피고인 신문에서 보인 태도들 눈물을 흘리고 박수홍 씨를 내가 아들처럼 생각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부 어머니가 다 법인카드도 쓰고 상품권도 쓰고 이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보이셨다라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황망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 여전히 또 가족을 거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박수홍을 정말 아끼는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겠느냐. 그리고 박수홍 씨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적정선에서 나누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이 시작됐고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부모님과 삼형제가 가족처럼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 또다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걸 썼다라는 얘기라는 형의 모습에 박수홍 씨는 정말 완곡하게 황망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직까지 구형이고요. 선고는 남아있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더 나아가서 항소는 이뤄질지 이런 부분 역시 추후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